네 앵커 리포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새해를 앞두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새해 이후에 설날 이후에 증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한 폐렴 사태 이슈와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점에 대해서도 시장은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없었더라면 뭐 크게 지금 증권가에서의 시각이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우한 사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시각들이 변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변화된 시각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한 폐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는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황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쪽에서 일단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먼저 여러분들께 결론을 내려드릴 수밖에 없네요. 함께 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미국 쪽에서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속보로 미국 쪽에서도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중국 쪽의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야기죠.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옆에 보시면 보이십니까? S&P 500 자체가 지금 현재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눈에 뜨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반응을 했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라는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것 때문입니다. 2002년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때 사스 사태 때가 어땠는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중국의 유학생이었다고 하고 유학생이고요. 다 휴교하고 그리고 중국 도시 자체가 유령도시같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유학생으로 베이징 대학을 다녔던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정말 소위 말해서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사람 자체가 없는 그런 도시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사실상 중국은 계엄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한 사태가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어요.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나왔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케이스 하나가 나왔다고 하고 지금 밑으로 보면 동남아시아 쪽도 나왔고 이번에는 미국까지도 갔다. 그래서 이거 너무 빠르게 사스처럼 지금 전파가 되는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WHO에서도 일단 긴급 비상 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일단 선포를 유예를 했어요. 유예라는 표현인데 연기를 오늘, 오늘 시각일까요? 아니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지금 우한의 폐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얘기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제 비상사태가 되면 여행을 자제하라는 쪽의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상당히 심각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연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WHO에서는 가까운 이런 접촉자들은 감염이 됐는데, 사람과 사람으로 감염이 됐는데, 2차, 3차의 지금 전염성은 보이지 않는다. 좀 더 두고 보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따른 두려움이 금융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스 사태를 봤을 때는요. 경제 성장이 2002년에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3년 정도를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 모두 다 경제 성장률이 확 꺾인 게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메르스 사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2015년 때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소비가 완전하게 줄어들어 정말 많이 위축이 됐다는 점에서 경제에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라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점에서는 이거 어떻게 경로가 되고 어떻게 사태가 계속 전파가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증시 자체만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증시만 보면은 심리지수로 봤을 때는요. 미국 증시는 탐욕 국면에 단기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매수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에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매물이 나오고 이때 이제 우한 사태와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의 얘기들도 미국 증시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IBM 주가입니다. 실적 발표가 됐는데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밸류가 높기 때문에 좀 더 봐야겠다. 중립의 의견을 가져가는 증권가의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대단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IT 기업의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아주 잘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테슬라. 테슬라가 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116조 원이더라고요. 넘어서면서 여전히 매수의 분위기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사겠다는 분위기가 여전하구나. 여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천억 이상의 달러의 시총을 유지하게 된다면 돈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현재 테슬라 쪽에서는 지분 20%만 가지고 있고 월급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옵션을 걸었던 거죠. 이렇게도 돈을 버는군요. 그래서 상당히 어제 고조된 고무된 분위기의 미국 증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탐욕 과매수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는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증시는 이제서야 이제 어차피 우리 증시는 안 돼 라는 분위기에서 탈피를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비관적인 얘기가 나와도 더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 그런 투자 심리의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 비관론에서 탈피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이슈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경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주요 전염병이 발병된 전에 국내 금융시장을 봤는데 일단 메르스, 사스의 상황일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밀집지역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는 저기 중동지역이었죠. 생각보다 사스 대비해서는 그렇게 영향이 크다고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AI나 이런 부분도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병이 됐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은 잘 가더라도 우리는 너무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UBS에서 나온 보고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건데요. 사스 때의 가장 결정적인 안 좋은 점은 무엇이었냐면 정부가 숨겼다는 겁니다. 제대로 어떻게 지금 발병 사항이 파악되는지 얘기를 안 했고요. 숨겼다는 점에서 사태가 더 확산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UBS에는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사스 때와는 다르게 확산을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막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빠른 전파가 확산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잘 할 것이라고 얘기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시세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흐름이 완화되는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라앉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스 때와는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WHO에서도 일단 비상사태 선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연기 그 결정에 대한 연기를 한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중국 정부가 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미치면서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파가 더 크게 될 것인지 확장될 것인지 여기서 멈출 것인지는 다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좀 안 좋습니다. 춘절로 인해서 지금 중국인들의 이동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 전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막을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연휴 이후까지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한 사태를 빼고 우리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부분인데요.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보고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레벨상 우리 증시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2250선 아래서는요. 글로벌 경제 리세션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2250선을 전후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리세션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 부분 많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거의 리세션의 가능성을 보지 않는 것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도 하고 있고요. 2350을 회복하는 부분의 숙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미중 무역전쟁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징후를요. 그게 개방, 개방국가라는 수출 개방국가라는 이런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이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2350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2450선까지는 리플레이션 다시 한번 경기가 순환하면서 좋은 경기이 되거나 지금 경기 좋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런 2450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구분지을 것은요. 2250과 2450을 올라갈 때는 흐름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일단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250선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235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2450에서는 섹터의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350선까지는 여전히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심주에서 주변주로 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심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심주가 되고 있는 IT와 중국 소비재 쪽에서의 매매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2350을 넘어서 2450선으로 올라갈 때 이제는 리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의 순환 과정과 경기 회복의 경기 흐름이 좋아진다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때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심이 되고 있는 중국 소비재 때문에 우한 사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중국 소비재가 계속 시장의 중심으로 남을 것인지는 설 연휴 이후까지 좀 더 그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IT에 집중하는 시장의 움직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가의 시각이었습니다. 아직은 좀 다른 쪽의 섹터를 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이슈는 확인해야 되고요.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앵코리포터 함께 봤습니다. 앵코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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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코리포터